자 나오세요 입구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건축 도안 말고 건축 도안 말고 설계도 조각 있나요? 설계도 조각? 마본이 형 진호, 복호 형 천형이 왔어? 아니 형 나는 이따가도 될까? 그냥 우리끼리 한번 가보자 여러분 출발합시다 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사람이 많은 방사능 지역부터 해가지고 쭉 굴러갔어 괜찮아 그냥 머릿속 채워 그래 근접으로 가 그냥 철태로 태버려 그냥 지져 그럼 되지 뭐 한국형 지금 볼로 찍을 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근접 무기 하나 있지 근접 무기? 나 총 있어 총 총 있어? 그걸로 그냥 머리총 싸버려둔 아 맞다 그 구멍이 형 집에 혹시 설계도 도면 조각 있어? 잘 모르겠네 내가 지난번에 백몇개 조각에 무슨 새벽에 이게 근데 뭐하는 게임이야? 이거 그냥 생존 게임이야 아 이거 이게 돌이야 이렇게 생긴게 돌이야 이게 이거 이거 한번 캐 봐 어 뭐야 쟤 아 마무리랑 그걸로 캐는게 아니고 아 어 사람은 패 사람 치지마 아니 근데 우리 상대 만나면 우리 닉네임 다 기억할 수 있을까? 우리가 무리를 쏘는거 아냐? 이제 자원 없다고요? 야 우리끼리 이름 좀 알아놔 아니 그거 못해 뭐 위에 뭐 뜨게? 이름 위에 일단은 제가 마지막 수리 했어요 옷을 봅시다 옷을 옷이.. 옷을 봐야되라 이거 이거 총알 드시고 아 LK 이킥이 되게 힘드네 보거 형 저랑 바꿀래요 어 굿게임 멋있다 따라오세요 여기 따라오세요 갑시다 하하하하 나 화살 80개인가 만들었는데 어 더 줘요 형 더 줘요 화살 일로와 일로와 어 뭐야 아 40개네 미안 아 목탕 아 아까 목탕 개나리 굴러가는데? 야 애들 저쪽으로 갔다 어? 나 방금 돌조끼 던졌는데 50개 있다 그 일본인들 공격하면 어때? 막 걔네들 당황해? 아니면 같이 싸워? 걔네들은 싸우겠지 같이 이거는 뭐라 해야될까 템 나오는 루킹할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 이런 이런 아 따가워 아씨 어 야 따가워 이거 뭐야 조심해 조심해 이거 딱 봐도 가시잖아 두각이 석궁 벌어놨다 어 여기 뭐야 바닥 조심해 저거있다 바닥 조심해 저거있다 바닥 조심해 저거있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지금 오른쪽으로 가볼까거든 잠깐만 이 집 뭐야 이 집 부수려는거 아니야 다른데 가는거 아니야 지노야 너 또 떨어졌어? 우리랑 있어? 아니 나 없어 나 거기 갔다왔지 나 화살 먹으라 늦었는데 잠깐만 누가 자꾸 이런거 깜짝이야 어 야 이거 나 세상에 야 이게 개구멍이 여기 서버 재패하러 왔다가 하루만 틀렸다는데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보여 보여 어 딸 찾아와 개무섭네 이거 아니 기차처럼 가야돼 여기로 와 가자 가자 지노 어떻게 올 수 있어? 아 왔어 왔어 아 오케이 형 저 이런거 잘해요 야야 이거 뛰는거 그냥 계속 뛰기하는 키 없어? 뭐야 개보고 너 뛰기하라고 뛰었다 하하하하 보호형 저런애들 이거 어떡해 보호형 내가 내려온거 아니야 지가 보고 온거지 하하하하 저기요 로크님 출발합시다 어 쪼갓님 들어오셨네 쪼갓님 들어오셨네 쟤는 진짜 필요한 자원이지 준하 어 숟가락 아랍키 하려면은 시프트 누르고 좀 오래 달리면은 그 다음에 시프트 떼고 달려도 지가 알아서 달려 아 버그야? 여교네 갑시다 우리도 빨리 나가야 이제 아 하하하하 아니 세팅창 왜 저래 왜 관종들 많지 생존게임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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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공격 갈래 구멍아 왜 이렇게 소심해 바로 가자 야 우리 털수가 없어 근데 내가 갔다올게 내가 활로 주몽 구워줄게 주몽 주몽 총나오는게임에 무슨 화산을 난 주몽 죽여야겠다 이거 어떻게 집집 못 부숴 이거 집집문만 C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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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? 그냥 때리면 아예 체력 안 닿아? 그림 좀 그릴게요 그림 좀 빨간색으로 상대방지 야 우리 차라리 여기 비범만 추게 하자 비범만 추게 내가 옛날에 창 한 백개만 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나무창 뚫은적 있는데 근데 그거 한 네시간 걸렸어 그 제 방송 시청자분들도 남신력도 오세요 도와주러 오셔야 돼요 앞쪽으로 다시 오세요 여긴 지나갑시다 사람 없는거 아니에요 가자 가자 다시 따라오세요 갑시다 아아아아 C4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려? 힘들어? 자원이 많이 필요하지 음 차라리 인구수 많으면 구멍아 하루 날 잡고 C4 재료만 모아오게 하는 거야 우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C4 한 200개 들고 가버리자 우와 야 저 위성 접시 뭐야 스카이라이프여 저기 지금 갈거야 우리 우와 전 뭐야 저기 활 부대 모집합니다 우와 진짜 위성 접시네 어 누났네 요런 돌을 보니까 지켜야지 C4도 만드는거야 그 이따가 싸울 때 만약에 싸우게 되면은 혹시나 싸우면 와아 얼굴 우리편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얼굴 우리편쪽으로 돌아가면은 적인줄 알고 쏴버리니까 얼굴 절대 우리편쪽으로 돌리지마 그래 후퇴하면 죽이는거야 후퇴하면 죽이는거야 후퇴하려면은 뒷걸음질 치세요 하하하하 어 쟤 말있다 잠깐만 아니 왜 죄 없는 말을 죽여 그 자리에서 부어지네 살 잘 싸가지고 이런데 쓰고 말이야 어 아니 한글 어떻게 써 와 저기 스파 개쵸다 한글 그냥 한영키 누르면 안돼? 아니아니 그거 슬러시 H 저기 눈쪽에 사람 하나 온다 눈쪽에 사람 하나 온다 슬러시 H있으면 한글 쓸 수 있대 야 죽여 쫓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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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 아 저긴데 저긴데 오는데 우리한테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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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다운 이게 뭐야 하하하하 아니 왜 이 뭐야 죽여 아니 그 좀 바로 죽이는 것 봐 나무 800개 아 일본어 적어 미친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것도 없어 그냥 왜 앉으라고 그래 그러면 어 없어 그런거 시청자 에프 있잖아 아 바로 죽여야되 이런거는 어 저기 비행기 있네 비행기 위에 아이디 뭐였어 그냥 쓰레기로 남자 우리 이 서버에 볼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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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헤브 들고 있어 잠깐만 저거 어 잠깐만 저집 크다 비행기 비행기 우리 무슨 메뚜기 떼어 형 형 한국이형 봤지 방금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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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막 찌르면서 와아아아아아 막 이런던데 어 비행기 온다 저거 뭐야 여기다 에어드랍 떨어져 가만히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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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조 오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겠다 운조